부모라면 늘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마련이죠. 이런 부모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줄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. 샤오미가 투자한 브랜드 샤오신에서 어린이용 위치인식 체크방과 신발을 개발한 건데요. 이 제품에는 미국 GPS뿐 아니라 러시아 무선항법 위치 시스템, 인공지능 등이 내재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. 부모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아이의 실시간 위치를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. 또 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경고가 울리고 길게는 3개월까지도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어린이용 위치인식 체크방과 신발 등장 소식이 키워드 앤 차이나 4위였습니다.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? 중요하다. 신발과 가방을 따로 사면 299원, 299원 세트로 사면 459원, 459원까지 살 수 있어요. 비싸도 7만 원대 정도? 네, 7, 8만 원 정도? 오, 괜찮은데요? 아니, 근데 신발하고 가방 위치 추적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?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? 그게 이제 신발 밑창과 가방에 위치 추적 장치가 들어있고요. 방수도 되고 한 번 충전하면 그 일주일 정도 사용이 가능해서 아주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.